안녕하세요. 오늘은 UAP 어렸을 때부터 많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격했던 UFO UFO를 요즘에는 UAP라고 미국에서는 많이들 부릅니다. UAP는 Unidentified Aerial Phenomenon 네, 줄임말이고요. UFO는 Unidentified Flying Object잖아요. 미확인 비행물체인데 Unidentified Aerial Phenomenon 그래서 미확인 대기현상, 미확인 공중현상, 미확인 비행현상 뭐 이런 식으로 지칭을 합니다. 6월 25일이 우리나라는 6.25 한국전쟁이 기념 날이잖아요. 기념이라기보다는 어떤 6.25 전쟁을 생각하는 그런 날인데요. 2021년 올해 6.25 6월 25일은 UAP 역사상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UAP를 연구했던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국방부를 비롯해서 합작해서 UAP 보고서를 발표하겠다는 상원의 어떤 법이 통과되면서 그거를 이제 발표하게 되었는데 그게 6월 25일입니다. 그래서 6월 25일 몇 달 전부터 방송사에는요. 이 UAP를 앞다퉈서 다루게 되죠. UAP 전문가들, 패널들 인터뷰도 하면서 어떤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이 회자됐고요. 그리고 과학자들도 패널로 참가를 해서 참석을 해가지고 UAP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회의론자들도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이 방송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6월 25일 정보기관에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 내용은 아주 충격적이죠. 예전에는 UFO가 허상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공군 조종사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로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UFO 때문에, UAP 때문에 전투기를 몰고 가다가 충돌 위험이 있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물리적인 현상을 전혀 물리적인 현상으로는 전혀 설명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매일 목도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좌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연구진들, 전문가들이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6월 25일날 발표를 했고요. 제가 재빨리, 근데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다행히 9페이지 밖에는 안 됐어요. 9페이지를 그날 바로 다운을 받아서 번역을 해서 출간을 했습니다. 전자책으로만 출간을 했어요. 왜냐, 종이책으로 나올 분량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두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9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이거를 종이책으로 낼 수는 없고요. 전자책으로 냈습니다. UAP 왼쪽에 보시는 게 전자책 표지고요. 오른쪽은 정보국장, 미정보기관을 통솔하는 에브레일 헤인스 정보국장입니다. 미정보기관 DNI라고 하죠. 뭐 DNI National Intelligence죠. National Intelligence인데 D는 이제 Director Director of Intelligence 아, NI니까 National Intelligence 이거의 약자가 되겠네요.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요. 사실 정보기관에서 이 연구를 발표한 것은 이때가 처음은 아닙니다. 사실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2016년 1월달에 CIA가 먼저 발표를 합니다. 그때는요. 뭐를 발표하냐면요. 그때는 CIA에서 발표한 것은 1940년대와 50년대 1940년대와 50년대에도 UFO를 연구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기밀로 여태까지 공개가 안되다가 이번에 기밀이 해제가 되죠. 기밀이 해제가 되면서 이게 일반에 공개가 돼요. 그런데 이게 CIA 홈페이지에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게 다큐먼트고요. 다큐먼트고 요거 요 위 아래 요게 이제 다큐먼트인데 요거를 제가 또 다운을 받아서 2016년도에 제가 번역을 해서 출간을 했습니다. CIA가 발표한 사진과 관련 기사들을 이렇게 그때도 앞다퉈서 언론들이 음 보도를 해요. CIA가 무엇을 공개했는가 여러가지 사진하고 옛날 문서들 옛날 문서들도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이 왼쪽에 보시는 요거는 음 1952년 12월 3일날 작성된 보고서인데요. 이거는 UFO 목격담입니다. UFO 목격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는 다른 글인데 다른 보고서인데 이거는 목격한 사람이 UFO를 목격한 사람이 실제로 그린 그림 어떻게 생겼다. UFO가 어떻게 생겼다고 자세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출간된 종이책이 바로 이 책이고요. 중앙정보국 CIA 월드 리포트 UFO CIA가 급비 문서를 공개하면서 그거를 번역을 해서 출간을 했는데요. 많은 UFO 매니아 분들이 매니아 분들이 구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음 그 옛날 문서라서 타자가 잘 흐릿해서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되는 문자도 덜어 있었는데요. 이걸 옮기느라고 좀 애를 먹었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옮겨가지고요. 번역을 해서 출간을 했고요. 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음 CIA 직원 그 임원인지 뭐 좀 높은 사람이 비행접시 UFO 어떻게 연구하는가 연구를 어떻게 해왔는가 이거에 대한 총체적인 총평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 를 먼저 브리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극비 문서 원본 대역은 2부에 가면 이 부분은 나옵니다. CIA 에서는요. 스컬리 파일하고 멀더 파일이라고 해서 X파일 The X-Files X파일 드라마를 이제 모티브로 해서 모티브로 해서 본따서 어 모방을 한거죠. 스컬리와 멀더 요원이잖아요. FBI FBI 요원인데 어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스컬리 파일하고 이제 멀더 파일 멀더 파일은 그 그 음 목격담에 어 좀 가까운 진술들이 어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냐 어 UFO 그 목격 해서 그린거 스케치 UFO 스케치 또 이제 멀더 파일에 들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굉장히 흥미롭고요. 이 당시에 어 그 사람들은 UFO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UFO를 음 어떤 걸로 많이들 착각을 했는지 어 조목조목 잘 밝혀놨고요. 어 과거 자료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성 있는 자료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문서들을 그대로 그대로 원문을 그대로 어 어 어 어 옆에다가 원문을 실고 그 다음 페이지에 한글 번역본을 실었습니다. 예 예 이것으로 정리를 하구요. 아 예 오늘은 미 정보국 CIA 월드 리포트를 어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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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